1, 2, 3, 4, 5, 6, 7, 8 이거 봐야 되는 거 가능해요. 여기 그냥 띠? 네, 출시했어요. 좀 덜 나와도 될 것 같아요. 저요? 네, 그 정도만 나와도 돼요. 여기! 5, 6, 7, 8 아, 저요? 네, 좀만 적당히 나와도 돼요. 네. 지원이가 가려버리면 내가 카메라가 안 보이면 우리가 안 나오는 거거든? 5, 6, 7, 8 아, 저요? 네, 다 안 나오는 거야. 우리 셋 다 지금 뒤에가.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. 한 번만 더 제가 볼게요. 네. 그 무대는 정말 스코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, 저도. 무대에서 그 실력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. 들켜서도 안 되고.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?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면 절대 안 돼요.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. 이번 경연을 잘 준비해서 최연이가 이런 걸 잘하는 친구였구나. 그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해드리고 싶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나 어떻게 내 아무것도 못 했어. 솔직히 전 자신 없습니다. 왜요? 전 진짜 없어요. 저는 아까도 도망갈까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고요.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. 그가 이런 거 dominant입니다. 추천 한 번만 더 견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